속보, 웹드라마 힙지로 딕댕인의 러블리즈 정예인 합류로 시즌3 시작 남심자격 리얼토크 라디오 정예인의 텐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번주 월, 화, 금, 일요일 이렇게 나흘간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게 된 옹디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드라마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웹드라마 힙지로 딕댕인의 러블리즈 정예인 합류로 시즌3 시작이었습니다. 속보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소식도 있고 임시공휴일이라 관련된 소식들도 있고 날씨도 추워져서 날씨속보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었지만 제가 오늘은 DJ를 하니까 제 중심으로 제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힙지로 딕댕인이라는 웹드라마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뮤지컬, 위빌라큐라는 뮤지컬도 하고 있고 예능도 강간히 찍고 있고 베텐도 하는 와중에 또 웹드라마까지 부지런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비록 직장인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들과 나름 엔터도 회사잖아요. 저만의 경험들 안에서 열심히 다양하게 에피소드들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땡튜브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제가 출연하는 힙지로 딕댕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베텐 고정이지만 방송국에서는 거의 사실 뵌 적이 없고요. 곱창집에 가면 조금 더 만나기 쉬운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고민상담 코너하는 날인데요.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할 거고요. 지난주 루다 씨를 당황하게 만든 정용국 씨의 상담 오늘은 제가 곱며 들게 될지 아니면 실로폰 팡팡 때리면서 대치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정용국 씨의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고민 해결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사연 보내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의 이 라디오의 주인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네 그 송유타 님께서 예인 씨 혼자 DJ를 해도 될까요? 불안한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생록방도 아니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여유 있는 척 하면서 한번 진행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돈트 로버 님. 대세는 깡텐이다. 아 그쵸. 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깡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하고요. 어 근데 가끔 이제 재밌는 말들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말들 하는데 저는 깡깡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비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세는 깡텐. 감사합니다. SWW0424 님. 예인이가 결국 배텐을 점령했군요. 네 해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뭐 성재 오빠 보고 계시지 않겠죠. 네 바쁘시니까. 근데 제가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의 꿈은 성재 DJ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배텐해서 멋진 DJ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러블리즈8 푸현 님. 우와 고평이랑 예인이의 크로스라니.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저도 기대됩니다. 제가 사실 고평이랑 사실 몇 번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길게 대화를 나눠보는 첫 번째 날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상담 즐겁게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저 정예인에게 말 걸고 싶은 분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5885 님. 예인 드디어 지혜 님 말고 다른 BTU 멤버를 만나게 되는군요. BTU 멤버들 만나는 게 더 걱정되나요? 코너 진행하는 게 더 걱정되나요? 저는 뭔가 이렇게 게스트분이 계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또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뭔가 조금 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제가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검은 어떤 형체가 지금 제 앞에 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적으로 의지가 됩니다.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지훈 님. 앵디. 저는 제가 경기 볼 때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중요한 순간에는 TV를 꺼버려요. 수영도 배드민턴도 축구도 결과가 좋던데 다 제 덕인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지훈 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경기 볼 때 가끔씩 좀 경기도 꺼주시고 해주시면은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더 힘내가지고 아주 으쌰러으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92 님. 밤에 에어컨 대신 창문 열어놓고 잤다가 감기 걸렸어요. 찬 바람 때문인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도 가을이 오긴 왔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출근을 많이 하는데 너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 후드를 입었는데도 추워서 아 이제 뭐 패딩 조끼 정도는 입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딱 요 시즌이 감기 걸리기가 가장 좋은 어떤 계절이니까 요 가을 넘어가는 요 시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기침 조심하시고 기침 나오실 때 아추 한번 들어주시고 네 그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783 님. 전 사실 러블리즈 팬은 아니고 그냥 베텐너인데요. 요즘 퀸 노래만 들으면 예인씨가 생각나요. 킥킥킥 저 앵며 든 걸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앵며 드신 것 같고요. 제가 그 위윌라큐라는 그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퀸 노래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뮤지컬인데 아 굉장히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퀸 노래가 명불허전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면 그냥 귀 고막 너무 좋습니다. 앵며 드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바나나만 님. 요즘 날이 추워져서 김팔옷 꺼냈어요. 올해 여름옷 꺼낼 때도 느꼈던 거지만 작년에는 대체 뭘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국룰인가봐요. 저도 그렇거든요. 분명 나는 지금 26년째 옷을 입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왜 계절이 바뀌면 항상 입을 옷이 없는가. 잘 찾아보면 입을 옷이 또 나올... 없죠. 그런데 가끔씩 작은 쇼핑들은 소확행처럼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김에 쇼핑 한번 하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예인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득보 개그맨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득보 정용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득보 개그맨이에요? 절대 득보가 아니죠. 퐁퐁퐁퐁퐁퐁퐁 이거 유명한 게 엄청 많잖아요. 일단 뭐 음도 틀렸고요. 그렇게 기억될 거니까 이제 득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계속 장사를 하다가 언제나 오늘만 쉬었고요. 제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러블리에즈 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예윤이가 DJ예요. 많이 갈궈주세요. 아 그 갈궈주세요 이런 표현 이게 이런 sbs에서 써도 되는 단어인가요? 상관없습니다. 갈구다. 갈구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들어왔는데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저희는 사실 곱창집에서 뵌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게 저는 원래 예뻐서.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 방송국에서 사실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오며가며 지나치면서 인사는 드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사실 나눠보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 첫 인상. 예쁩니다. 깜찍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귀엽고. 그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게 그 얼굴에 돈 바르고 와서 그래요. 더 발라야겠다. 네. 얼굴에 이렇게 척척척척 돈을 바르고 와가지고. 예쁩니다. 좋아요. 지난주에 스페셜 DJ 루다 씨를 매우 당황시켰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게 무슨 향인가요? 그건 특별한 거 없고 제가 이제 루다 씨에게 물어봤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민이 뭐가 있냐. 자기 너무 진짜 고민이 하나 있는데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이제 모자 한번 벗어줬습니다. 나는 헤어는 모른다. 아 네네네네네. 그래서 넘어갔죠. 어? 그 왜 없냐고? 머리가 왜 없냐고? 왜 머리카락이 어디 갔어요? 포장하지 말고 왜 머리가 없냐고. 아니 머리는 있죠? 머리카락이 이제 어디로 갔는데? 모발이 얇아지면서 이제 형체 자체가 약간 매생의 느낌 사진만으로. 큰 흐름을? 매생의 느낌. 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밀자. 아. 그래서 밀고 다닙니다. 근데 밀면 다시 안 나요? 납니다. 아 그럼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네요. 머리가 자갈이 아니라니까. 자갈이 아니고. 그럼 잔디밭처럼 이렇게 자라요? 그치 그게 있어요. 약간 축구장 스타일? 그쵸. 살짝 축구장이지 우리가 공사판에 있는 자갈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머리를 기르면서 지내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머리는 있다. 모발에 힘이 없다. 네네네. 머리는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힘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숨이 나올 일인가요? 아니 멋지세요. 충분히 지금 저는 꼭 머리카락 있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편견이라 생각하고. 예인아 그냥 편하게 해.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포장 그만해도 되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황을 저는 오히려 좀 시키는 스타일이고. 저도 막 당황을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저희가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뭐 얘기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황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인생에? 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 갖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좋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양지의 삶. 본인이 겪어봐. 당황 안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좋은 경험만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저의 인생 목표여가지고. 저도 그랬었죠. 네. 근황이 없기로 유명하신데. 근황도 없고 뭐 듣보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특별히 짜낸, 쥐어 짜낸 근황 없나요? 아, 없네요. 머리카락이 좀 더 낫다던가. 머리 얘기 그만하자고 이제. 넘어가자. 이발소니 여기. 이렇게 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정용국 씨 앞으로 그런데 사안이 왔어요. 1999님. 예인이가 98년생인데요. 98년도에 용국 수님은 뭐 하셨나요? 저는 잠실 로터리에서 교통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습니다. 교통 의경 때. 우와. 우와. 그거 엄청 많이 싸워요. 누구랑요? 운전자랑. 아, 근데 또 그런 걸 해주는 어떤 분들이 계셔야 또 이런 법규가 잘 굴러가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안 당해보셔서 그런 거고. 본인이 운전자면 내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면허가 없어요. 그럼 그럴 수 있다. 저 아가예요. 아직 베이비여가지고. 그렇군요. 면허가 없지만, 네. 김지호님. 용국님. 급해요. 제가 사각팬티만 입는데 회사 사장님이 추석 선물로 삼각팬티를 주셨어요. 이거 어쩌나요? 이게 왜 급한 사연인가요? 빤사 하나인가요? 어, 그거 뭐 사실 알 수 없죠. 네. 이거 보면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입다 보면 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각팬티와 삼각팬티에? 밀착감에 좀 차이가 있고. 남자리에 봤을 때는 나이가 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떤? 트렁크를 많이 입죠. 아, 트렁크. 패션보다는 이제 편한 거. 자꾸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정치 있는 사람들이 고무줄바지 입듯이 입게 입는 거고. 이제 이 속옷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사장님이 그거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할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막 입고 다녀라. 명쾌한 해답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명쾌하다고? 네. 이게? 사실 그 속옷 굳이 자랑하는 거 아니면 이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로폰 체가 없대는데요? 막 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하여튼 딩동댕 제 마음속으로 방금 쳤습니다. 아, 딩동댕이에요? 네, 딩동댕. 아주 그냥 딩동댕. 좋습니다. 그럼 뭐 정윤국 씨와 맛보기 토크는 이 정도로 한번 나눠보고 본 코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시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거나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그럼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있었네요. 이 체가. 저는 오늘 처음이니까 또 이런 묘미 아니겠어요? 한번 쳐보세요. 땡. 딩동댕. 잘하네요. 잘하죠. 네. 갑시다. 이런 느낌. 네. 일단 그러면은 정용국의 연애학기론. 스무살의 200일 사기였던 걸로 끝으로 10년째 솔로입니다. 그 흔한 여사친도 없고요. 그러다 최근 대학 동기의 주선으로 소개팅이 잡혔는데요. 너무 떨립니다. 여사랑 얘기하는 방법도 대화 주제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소개팅 나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잘하고 웃긴 용국 순임님. 꿀팁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꿀팁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요? 저기요. 방송하셔야죠. 땡땡. 누군가한테는 꿀팁이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이 사연자분은 용국님의 그 꿀팁이라도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10년 정도 솔로였다. 제가 드는 생각은 꼭 굳이 이번 소개팅을 나가야 되냐. 왜요? 왜요? 10년이나 11년이나 칠 거면 쳐도 돼요. 아니, 세네요. 여기 약간 좀 상처 진짜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안 나가는 게 상처를 덜 받는 거고 가서 까이는 게 상처를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경험치가 너무 없으니까 경험치를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꼭 여기서 성사되지 않더라도 어떤 경험치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20살에 연애를 했다. 10년 전 아니겠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면 진짜 많이 바뀐 건데 여기서 이제 무작정 나가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한다. 이거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여성분이 좀 불편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만 준비하시는 게 좋고 본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분의 얘기를 많이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개그는 무조건 통한다는 그런 개그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얼굴을 보고 여자분이 터지지 않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국님은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기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그러면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럼 알아서 여자들이. 아니요. 저는 헌팅을 많이 합니다. 헌팅 많이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기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걸 많이 하죠. 그러면 여성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됐거든요. 아,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추 만원어치님께서 네스타리아! 이 개그 어떠냐고. 그거를 알고 웃는 여자분이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약간 서른 살 남자분이 만나기에 더 연배일 것 같다. 저는 사실 네스타리아! 이거보다 그 퐁퐁퐁을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일단 소개팅 나가서 자꾸 딴 거 갖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 얘기, 그 여자분 얘기를 갖고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거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두 번 듣다 보면 괜찮은데 늘어지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너무 준비해가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남녀가 만났을 때 쉬운 공감대를 찾는 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비율로 봤을 때 음식 얘기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음식 얘기! 네.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죠, 반응이. 살아왔다는 얘기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 얘기하는 게 귀가 더 솔깃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분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입장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얼굴이 알아서 한다. 명언이네요. 얼굴이 알아서 한다가 명언입니까? 아니요.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정답에 거의 뭐 어디 책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설제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면 연애 거의 고수.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 드냐면, 보세요. 예인 씨가 지금 스물여섯? 네, 저 스물여섯입니다. 스물여섯인데 남자분이 서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딱 나왔어요. 어? 너무 예쁜 거야. 네. 그럼 보통 이제 어버버 시작합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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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 하거든. 뭐하다 오셨어요? 평상시 뭐하고 지내세요?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예쁘면 예쁘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긴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다. 오늘 그쪽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네.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좀 여자분이 들었을 때 좀 과하다 싶은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당당하게만. 네. 제가 9월달 들어서, 아니 2023년 들어서 본 여자분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절대 거부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쁘다는 칭찬 많이 해주는 걸로. 음식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본인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분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줘라. 리액션 잘해라. 이겁니다. 네. 저희 이 사연 정리하면서 정윤국의 연애의 악기론. 2부 갈게요. 스페셜 DJ 앵디, 정예인과 함께하는 정예인의 텐. 2부에 문을 열었고요.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볼까요? 고민 후에는 정윤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고민의 해결이 갈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일침을 쏘아드립니다. 한 번 그럼 사연 한 번 만나볼게요. 네. 강 이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친구들이랑 만나면 한 명이 계산하고 나중에 땡톡으로 얼마씩 막 보내달라고 올리잖아요. 솔직히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계산을 자꾸 제가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미적거리며 일어나고 있으면 미적거리면서 일어나면 답답해서 먼저 일어나서 계산하고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갑니다. 그럼 친구들이 꿈을 대며 나와서 얼마 보내줘야 되는지 알려줘라 합니다. 답답함 참기나 같이 뭉그적거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그래요? 약간 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정도 아니냐? 솔직하게 어차피 내가 낼 건데? 저는 제가 내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저는 그냥 제가 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뭉그적거리는 그 시간이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뭐 답답함을 찾고 뭉그적거리는 방법은 없고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계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드 많이 긁을수록 세금도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카드로 결제하시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이체 받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세금까지 생각을 한다? 네. 저는 그게 더 편하던데요?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많이 벌어서 그런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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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다 안 돼. 저는 그냥 소수 시민이고요. 그죠. 그런 거죠. 밥 먹고 밥 사면 기분도 좋고. 보통 여자분 한 다섯 분 있다. 밤을 먹는다. 몇 분 걸립니까? 뭐라고요? 밥 먹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려요? 저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못됐네. 저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끔 조금 힘들어해요. 할머님이랑 드시드는 것처럼? 제가 거의 소여물 씹듯이 할머님이 죽듯이듯이 뇌새김질을 너무 해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살이 먹는 거에 비해 좀 덜 찌지만 저는 좀 빨리빨리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체로 먹으면 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곱창은 빨리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거의 삼키던데? 용곱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용곱창만. 그래요? 좋네요. 제가 이제 남자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남자분들끼리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밥 먹는 데 대충 한 음식 나온 다음에 한 7분 예상합니다. 아, 진짜요? 네. 메뉴가 10개가 나오던 5개가 나오던 7분 정도. 근데 이제 예의신처럼 느끼게 드시는 분들은 민기적 거리는 게 아닌데 빨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민기적 거리는 거야. 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계산하기 싫어서 저러나 이렇게? 근데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밥 먹을 때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성격상 이게 자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못 참아서 계산을 하고 나가서 밖에서 바람을 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 아, 그냥 계산을 쌩까고 나가라?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쓸데없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뒷사람이. 네. 계산하죠. 그러다가 나쁜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산 앞에. 먹튀. 먹튀 사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본인은 가게 앞에 서 있어야지. 멀리 가면 안 되고 가게 금방 5미터 안에 카운터에서 보이는 거리. 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 주시고 그냥 앞에 서 있으면 되고 계산 안 해도 뒤에 친구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싼 거 100만 원짜리 먹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 계산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마 보내주면 돼 친구들이 했던 걸 본인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먼저 일어나더라도 성격이 급해서 일어나더라도 굳이 계산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쑤시개만 들고. 네. 이런 꼴도 보기 싫다. 밥 먹고 그냥 집에 가. 그렇죠. 네. 집에 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용국이의 일침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용국이의 일침. 본인이 만약에 받을 거면 아, 천 원이라도 더 받자. 아. 왜? 좋아요. 전 좋아요. 무수급 있잖아요. 네, 네, 네. 영수증 첨부하지 않고 5만 원 나왔어. 5만 5천 원 나왔는데 아, 19,000 원씩 갑시다. 아. 계속 가는 거죠.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영수증을 그때 보여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약간 그 쾌남이네요. 쾌남. 네. 쾌남이에요. 이게 원래 총무가 이렇게 해서 자기 돈으로 한 1만 원, 5천 원씩 갚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너무 정직하게 친구 사이에서 살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먼저 나가든가 받을 거면 500원, 1,000원이라도 더 받자. 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네. 또 다른 사연 한번 봐볼게요. 용희님. 30대 중반이 된 여텔러입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결혼 언제 하냐고 압박이 엄청난데요. 아빠는 벌써 제 결혼식에서 읽을 편지를 밤마다 혼자 쓰면서 눈물을 훔치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6년 만난 남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거든요. 아직 부모님께 말은 못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별 하셨구나. 슬픕니까? 이별은 항상 슬프죠. 이게 꼭 연인 간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태어나면 사람이 다시 저기로 가듯이 저기로 간다고요? 네. 저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종교 따라 다 가는 곳이 다르니까 그렇죠. 흙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헤어짐이 있잖아요. 이별이라는 게 만나면 있기 나름이니까 그 이별은 해도 해도 항상 좀 슬픈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6년 만나셨으면 오래 만나셨네요. 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죠. 사실 6년이면. 근데 6년 만났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거는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 여탠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선 결혼 언제 하냐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데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서 사연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그래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네. 그 40 넘어서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적기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이 세상이 정한 어떤 규범인 거지 규율인 거지 왜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네요. 격양됐네요. 자 우리 예인이가 보는 결혼 정년기 몇 살입니까? 저는 정년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마다 각자의 정년기가 있는 거죠. 본인의 정년기 몇 살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정년기는 한 38? 38? 일지 않을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결혼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인데 뭐 그게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남편분은 40대 중반인가요? 그것 또한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좀 친구처럼 연애처럼 결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친구 같은 연애를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처럼 하는 연애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용국 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마지막 연애가 아니라 지금 전 연애 중이에요. 대박! 대박이라고? 이게 대박 정도 나올 일인가? 몇 년 만나셨어요? 17년이요. 우와! 결혼하셨구나! 여기서 터졌네. 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냥 연애만 17년? 연애만 17년 됐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그렇게까지 놀라시진 않아도 됩니다. 우와! 진짜 멋지다! 제가 6년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연애 경험으로 비롯을 봤을 때 6년 정도 사귀었으면 상대방의 일탈이라든가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지루함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게 좀 불안했기 때문에 결혼의 종지부를 찍는 입장에서 그게 좀 엇갈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7년 연애만 할 수 있는 비법. 비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주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말을 칠 일이야? 완전 이 말을 칠 답변인데요. 자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간 아들, 군대 간 남자친구. 첫 휴가 나올 때 너무 반갑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봐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보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번 봅니다.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 포함해서. 거의 뭐 해외에 나가 계신. 서울 살아요. 서울 사시는데. 넘어지면 코 박는 거리에 계시는데. 밤에 쏘면 한 6분, 7분 걸리는데.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연애 스타일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자분이 많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나이에 대한 중압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내린 결단이고 그쪽 남자분들도 같이 합의를 했겠죠. 일방적인 헤어짐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어졌다 그래서 이거 갖고 슬퍼하지 마시고 헤어져야 또 다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겠고 이거를 꺼리낌 없이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이유로 헤어졌어요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이유로 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헤어졌어요라고 하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길러준 분인데 훨씬 잘 알지. 잘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잘했다. 용국이의 일침 한번 가볼까요? 네. 용국이의 일침. 아버지 이제 그만 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걸리잖아요. 결혼하려면. 맞아요. 그리고 그 편지 쓰신 거는 그냥 거기 남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꾼다고요? 남자 고기만 이렇게 슥슥 지워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제 편안한 가을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4985님. 5살 어린 19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옷을 샀는데 안 어울리거나 작으면 동생이 가져가서 입는데요. 최근에는 여동생이 저한테 안 입는 옷 있으면 줘 라고 하길래 옷이 없나 싶어서 입던 옷도 예쁜 거 더 챙겨가지고 줬어요. 여동생 SNS를 보니 자기가 안 입고 자기 남친 가져다 줬네요. 세간살이 털어다 남친 줬냐고 한마디 했더니 어차피 안 입는 옷인데 뭐 어떠냐며 적반하장입니다. 용국이 형 한마디 해주세요. 유유라고. 일단 뭐 사연 자체에서 본인은 여자친구가 없죠. 그래 보이네요. 왜 그래 보입니까? 아니 뭐 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내 여동생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약간 꼴배기 싫은 거죠. 만약에 오빠가 있나요? 애인 씨는? 아니요. 저는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어요. 만약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 옷을 내가 받아서 남자친구 줬어.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제가 사서 남자친구를 줄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힌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남자친구를 사줘야 될 옷을 그 돈을 맛있는 거 사먹고 돈이 모자라서 받아서 갖다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옷 사주지 말고 돈으로 줘라? 아니 뭐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데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오빠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사다 준다. 그 여자친구분한테 선물 많이 하시나요? 선물 엄청 많이 했었죠. 1년에 한 번 하긴 거의 명절 때마다 만나는 거니까 명절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스팸? 스팸을 준다고요? 같은 거죠? 여자친구한테 이제 뭐 샴푸 세트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 먹태세트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죠? 이게 보통 데이트 비용이나 어떤 기념일날 축하해 주고 싶을 때는 우리끼리 쓰는 말로 이렇게 잔바리들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둘이 놀이동선을 놀러 갔어요. 그럼 뭐 버스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팝콘도 먹을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비용 예를 들어서 자유이용권이 몇만 원이다. 그런 거 굵직굵직한 걸 해줘야 됩니다. 잔바리도 그냥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주 안 만날 거면 선물을 해줄 때 임팩트 있는 걸 해줘야 됩니다. 오! 이렇게 나올 만한 거. 그렇게. 그럼 해줬던 선물 중에 최고봉 하나를 꼽다는. 저는 한 달 안에 한 달 사이에 명품백 두 개를 준 적도 있고요. 우와! 저도. 저도. 그래서 그때 매장에 갔을 때 제가 되게 명품백을 많이 사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있던 직원분이 명함도 주셨습니다. 아, 번호 적어서. 갑자기 오빠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서 기분 좋아해야 될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리를 하는 게 좋고 그건 전 당연하다. 무리하는 남자가 너무 멋있는데요? 야, 방송 저거 땡쳐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리하는 남자가 멋있다고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물 같은 남자. 이렇게 다 얻은 형태에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거 봐봐. 그동안 저기요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오빠라고. 저기요 그쪽 하다가. 오빠로 신분 상승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예인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내 남자친구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사주고 싶다. 네. 이 말에 참 와닿습니다. 아, 네.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니까. 그렇죠. 안 사줄지언정. 네.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그럼 용국이의 1침 한 번 가볼게요. 네. 용국이의 1침. 뽀뽀보다 남친이 좋은 걸 어떡해. 뭐라도 갖다 줘야죠. 중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아저씨 같나요? 너무 아재 같나요? 26살 여잔데 무슨 아저씨야. 근데 제 안에 약간 아저씨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털털한 모습.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그럼 한 번 가볼게요. 가봅시다. 헬로 월드 개발자입니다. 저는 옷 입는 걸 좋아해서 나름 꾸미고 다니는 편인데요. 직업이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자 치고 옷을 잘 입으시네요. 우와 개발자 안 같으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칭찬인데 칭찬 같지가 않고 묘한 기분입니다. 이런 칭찬 들으면 좋아해야 하는 거 맞죠? 칭찬은 맞는 거죠? 라고.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 어떤 개발자일까요? 왠지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만약에 해커라고 하면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왔던 덩치가 굉장히 큰데 햄버거 3개씩 먹는 이런 분들 있죠. 흑인 분들인데. 편견. 편견.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발자 치고 옷을 잘 입으시네요.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옷은 일단 잘 입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죠. 옷을 저는 옷이라는 게 꼭 잘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센스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잘 입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센스 좋으신 분들은 옷도 되게 잘 입으시고 저는 엄청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이 솔직히 옷에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자기관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인데 뭐... 개툴 트리비아님께서 자기개발자인가라고요. 진짜 웃기다. 이거 웃기다. 자기개발자? 네. 자기개발자. 자기를 계속 자기개발서만 읽고 이렇게 자기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지루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꾸미고 이러는 게 좀 약간 다소 어떤 걸로 좀 대리만족? 이런 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옷 잘 입는 남자 괜찮지 않습니까? 옷 잘 입는 남자 너무 좋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싫어합니까?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은 딱히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체형에 맞게 잘 스타일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용국 씨는 오늘 셔츠 입으셨잖아요. 용국 씨네요. 셔츠 말고 좀 후드 이런 거 입으면 더 어려 보이고 어깨도 넓어 보이고 어깨 좋다는 얘기네요. 얼굴도 작아 보이고. 얼굴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거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약간 돈 받으러 온 사람같이. 사채합자 느낌 난다고? 좀 무서워요. 여기 작가가 써줬잖아요. 오늘 별로다라는 얘기. 이렇게 돌려 얘기한다. 근데 이 복방으로 이제 가방 사러 간다. 이러면 이제 오빵 이렇게. 중간에 오빠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었죠. 오빵 가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지만. 후드 이런 거가 약간 좀 내추럴한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 저는 그 후드 입은 거 되게 편안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 땡톡 프사 같은 거 보면 남자들한테 너 제일 잘 나온 사진 올려놔라고 하면 남자들은 항상 시계나 정장을 입고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표정들을 여자분들을 되게 싫어하는 의상과 표정인데 우리는 그게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ANC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내추럴하고. 내추럴하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고 심플 이스터 베스트라고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원빈 씨는 런닝만 입어도 자연스러우니까. 용국 씨도 멋지십니다. 됐어요 됐어요. 용국이의 일침. 그래도 칭찬할 게 하나라도 있네. 딩동댕입니까? 딩동댕입니다. 저는 약간 용국 씨가 하시는 일침들이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이분의 솔직히 포인트는 아까 답글 달아주신 분. 자기 개발자인 걸로. 네. 자기 개발자인 걸로.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개발자 치고 옷을 잘 입으시네요 하면 네 제가 자기 개발자거든요. 하고 이제 안 터지면 뒷상 수습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거 뒤에는 저희가. 뒤돌아서 그냥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약간 그 곱창집에서 그냥 사장님이랑 같이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우리 테이블 사장님 막 앉아서 같이 막 수다뜬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위를 좀 낮추긴 했는데. 아 정말요? 왜요 왜요? 저 다음에 또 오면 수위 낮추지 말고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기 PD가 슈트를 입어야 됩니다. 아 저 때문이 아니라 PD님 때문에 그런 거면 우리 같이 PD님 오래오래 그 PD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봐요. 네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생 남의 인생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소중하죠. 지금 그 문자가 되게 많이 왔는데 박인균님 역대급으로 용국이 형이랑 잘 통하네요. 둘 다 정 씨인 거 보니 한 핏줄인가요? 라고 저도 정 씨거든요. 어디 정 씨예요? 까먹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둘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랑 비슷하네. 아 비슷하다. 저는 한 15년 전까지 그 예전에 정몽주 씨가 우리 조상인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잘못 알았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지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되게 비슷하네요. 어떤 사고 방식이. 저도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나의 핏줄에 관해서.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상한 발상이네요. 자스 리오님. 고평. 오늘 유독 텐션이 좋네. 오늘 예진 씨가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묻어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콜 두 분 코드 잘 맞네요. 텐션이 좋아서. JK님. 오늘을 버텼으니 앵디가 소화하지 못할 코너는 없다. 그런가요? 그 정도 겁니까? 이 코너가 약간 그런 잘 넘어가야 다음을 갈 수 있는 그런 관문? 방두턱이죠. 방두턱이고. 나머지 우리 BTU 게스트분들은 이 정도까지 잘못되진 않았으니까. 오빠도 잘못되진 않았어요. 오빠 가방 두 개 사주는 멋진 남자잖아요. 갑자기 오빠로 돼가지고 아까.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저기요 그쪽 오빠 용국 씨.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제가 불러봤는데. 선생님까지. 혜식애님. 앞으로 월요일은 예인이가 진행하자. 이건 이제 뭐 많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도 보면 이제 송재 씨 안 와도 되겠다. 송재은 그동안 즐거웠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인사 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그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고민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아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은 선물 EPL 축구카드 보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예인이도 수고 많으셨고요. 진행 잘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어 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 어 시간 없죠? 가야 하죠? 아 너무 즐거웠어요. 저 내일도 이제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너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정예인의 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끝곡 이채연의 Let's Dance 듣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예인이 꿈꾸세요.